내가 오늘 여기 와서 다녀오는 줄 알아요? 인간은 태우와 그가 막 일찍 어른들 걱정하셔 우리 공통점에 달리기잖아 니가 마 너는 애굴이다 쪼조네요 근데 두 사람 새 오빠 내 수학생이에요 막 그냥 그냥 가요 강희준 너 빨리 타 내가 분명 말했지 이나 오빠한테 연락하면 진짜 멀리 도망가 버릴 거라고 그 역할이 진짜 나한테 터말 거라고 생각했어? 빠! 그럼 같이 가요 아니면 나 하고 할 수 없도 안 움직여 또 데려다주는 거면 나도 좀 부탁할게 이게 영마라보는 지하철은 불안하나 봐? 나 태우하고 이웃사촌이야 바랍지 뭐? 여기 더럽게 산다고? 아침내가 완전 마지보셔서? AURO 된다 국화 기줄을 들어야 고 Sure